솔직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립싱크인데 오자마자 립싱크를 시켜가지고 제가 약간 곤란하네요 글쎄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그런 문장이 있죠 무게가 무거울 때도 있지만 글쎄요 어쩔 수 없겠죠 빨리 나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? 오약한테 물려줘야 돼? 잘 부탁해 누군지 알아? 저요? 못들어봤는데 못들어봤다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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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